오늘은 저의 데스크 셋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데스크 셋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전에 소개했던 부분들 보단 새로 세팅한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방은 두 개의 컴퓨터 책상과 하나의 촬영용 책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까만 책상은 맥으로 세팅된 책상이고 반대쪽의 하얀 책상은 윈도우 BC로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으로 세팅된 책상은 플렉스 스팟 E7 모션 데스크입니다 거기에 맥 스튜디오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옵션이 없는 가장 기본 모델입니다 높이 조절 스탠드가 없는 제품이라 생각보다 높이가 낮더라고요 모니터 암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좀 높이가 낮게 느껴져서 모니터 받침대를 두었습니다 이 제품은 그로브 메이드 제품입니다 그로브 메이드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판매는 하지 않고 직구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스몰은 한 요만해요 조금 많이 작은 편이고 미디움 그 다음에 라지는 이제 한 이만하게 훨씬 더 책상을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인데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고 컬러는 책상 색에 맞춘 매트 플렉입니다 원목 제품은 가격대가 좀 있고 이런 단색 컬러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되게 좋아요 측면 코르크는 처음엔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 제품만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단차가 좀 있어요 오른 달러가와 관세 배송비까지 저렴하지 않은 제품인데 만족도는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맥 스튜디오를 메인 컴퓨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밖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기도 하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노트북 디스플레이가 좀 작아서 잘 못 보는 편이에요 이게 좀 노안이 좀 와서 아무튼 그래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좋아하는데 그중 맥 스튜디오는 맥 미니 다음으로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받침대 아래로 칼디지 TS3 썬더볼트 도킹 스테이션과 모투 M2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토핑 250 DAC를 제네렉 8010 AW에 연결해서 사용했어요 근데 토핑 250 DAC가 음 사운드가 좀 뭐랄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갑자기 큰 소리가 날 때 즉 피치가 팍 하고 올라갈 때 듣기 불편할 정도로 쏴붙이는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토핑 250은 중고로 판매를 하고 모투 M2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바꿨습니다 모투 M2로 교체하고 나서는 다행히 토핑 때와는 다르게 피치가 높아져도 소리가 불편하지 않고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에 있는 레벨 미터가 직관적으로 잘 보이고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 제품은 전면에 인풋 단자가 있어서 SURE MV7 마이크를 이렇게 짧은 XLR 케이블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두고 사용하고 있어서 일부러 50cm의 짧은 케이블과 작은 받침대로 최대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세팅을 했습니다 SURE MV7은 다이나믹 마이크라 소리가 살짝 먹먹하게 느껴지거나 좀 답답하게 녹음되는 느낌도 있어요 입력 감도가 콘덴서 마이크들에 비해 좀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처럼 일반적인 방음이 되지 않는 가정집에서는 다이나믹 마이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 잡음이 들어가지 않고 깔끔하게 녹음이 잘 되기 때문이죠 MV7은 USB 연결로는 입력 감도가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려요 저는 보조 마이크로 아이폰에도 연결할 수 있고 컴퓨터에도 연결할 수 있는 USB 라발리의 마이크인 아포지 클립마이크2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데스크텍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3년 제 하반기 2023년 하반기에 저의 데스크 셋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키보드는 앵그리미에오의 AM65 리스라는 커스텀 키보드와 OLED 보이스 미니 두 제품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커스텀 키보드이지만 블루투스 무선 연결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이 키보드는 해피해킹 배열이라고 불리우는 60배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해피해킹 배열은 또 아니긴 해요 이 아래의 까만색 부분이 터치 패널로 방향키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별 기대 안 했는데 인식도 잘 되고 감도도 좋습니다 되게 잘 만들었어요 OLED 보이스 미니는 방향키와 영상 편집에 많이 쓰는 키들을 배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매직 트랙패드 2인데 그전에는 이제 흰색을 썼었는데 이번엔 책상이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으로 바꿔놨습니다 마우스는 레이저 데스 헤더 V2X 하이퍼 스피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데스 헤더 V3 프로도 사용했었는데 2.4GHz USB 동굴로 연결하면 버벅이거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가 좀 많았거든요 USB 2.4GHz 동굴이 USB 3.0 포트에서는 간섭이 생겨서 그렇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렇기에는 로지 볼트를 사용하는 로지텍 제품들은 별 간섭이 없이 잘 사용이 됐었단 말이죠 데스 헤더 V2 시리즈들은 블루투스를 지원합니다 데스 헤더 쉘이 작업할 때는 저는 좀 더 편해서 이게 구형이긴 하지만 이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몰 리그 데스크 마운트를 두 개를 설치를 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카메라를 거치해서 촬영하는 용도고 하나는 부감 촬영용입니다 모션 데스크 사용에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맞은편은 윈도우 데스크 셋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구성을 했고요 책상은 플랜티엠에서 구매한 리낙 모션 데스크입니다 가로 1400으로 작은 사이즈로 선택을 했고 데스크탑은 서랍장 위에 배치를 했습니다 리낙 모션 데스크는 평이 되게 좋아서 기대가 좀 많았습니다 얼마나 좋길래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가로 1400짜리 데스크에는 그냥 평범한 모션 데스크인 것 같아요 모션 데스크의 모터 소리는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컨트롤러의 디자인도 예쁘고 세련됐고 블루투스 연결을 통한 앱도 지원을 합니다만 버튼식이 아니라 이렇게 레버를 올리는 거라서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저는 사실 그냥 버튼형이 더 조금 더 편했다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때 좀 더 반응성도 올리면은 리액션이 엄청 빠르진 않아요 성격이 급한 거죠 이런 경우 이렇게 눌러야 천천히 내려갑니다 책상 아래 컨트롤러 박스 커버도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다 기본으로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리낙이 좋게 평가받는 부분은 모터나 안정성 쪽이다 보니 더 넓고 무거운 원목 상판 같이 높은 지지하중을 필요로 하는 책상에는 좋을 수도 있으나 1600 미만의 이런 MDF 합판 책상에는 굳이 리낙 모션 데스크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윈도우 데스크탑 케이스는 프랙탈 디자인의 놀스 모델입니다 데스크탑 영상은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전면에 우드 패널이 요란하지 않고 깔끔해서 마음에 듭니다 아래에는 이케아 쿨랜 2단 수납장을 두었는데요 이 이케아 선반 되게 추천드릴 만한 게 저기 2단짜리고 이 촬영용 선반 밑에도 이렇게 두 개를 놨죠 그래서 이 밑에를 수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모니터는 꽤 오랫동안 27GM950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4K에 144Hz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제품이 많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도 나왔는데 걔도 지금 최대 생도가 QHD급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이거를 바꿔야 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어서 너무 만족하기 위해 잘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4K 27인치 OLED 모니터가 나온다면 그때는 좀 바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로는 아포지 듀엣3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사이버블레이드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블레이드 화이트 제품이 요렇게 있어요 맨날 영상 만든다고 하는데 깜박하는데 키보드는 모드 소넷이라는 제품과 그레이 스튜디오의 스페이스 80을 주로 쓰고 있는데 키보드는 이것저것 계속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커스텀 키보드는 나중에 뭐 따로 영상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우스는 레이저 바이퍼 V3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지텍 Z 프로 슈퍼라이트를 살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만 USB-C 였다면 지슈라를 샀을 수도 있는데 USB의 편의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지슈라는 호환되는 충전독을 사용하면 되지만 USB-C로 바꿔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이걸 안 바꿔주는 게 로지텍이 괜히 좀 못마땅해서 이악 물고 안 샀어요 마이크가 바뀌었는데 젠하이저 MK600 샷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V7은 게임할 때 팀보이스를 쓰려면 마이크에 이제 가까이 붙여야 되거든요 마이크와 스탠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살짝 좀 걸리적거리더라고요 이거는 멀리서도 좀 수음이 잘 될 수 있는 샷건 마이크라서 이걸로 바꿨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부분은 샷건 마이크라서 훨씬 더 좁은 영역만 수음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콘덴서 마이크라 그런가 생각보다는 주변부 노이즈도 들어가더라고요 지금과 같이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보면은 화이트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뭐 밖에 세탁기도 돌아가고 지금 선풍기도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는 이런 마이크들을 쓰는 게 굉장히 좀 한계가 있어요 이 샷건 마이크도 노이즈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노이즈가 잡히는 것 같아요 블루 컴패스라고 불리는 마이크 스탠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MK600이 마이크가 좀 가벼운 편인데 너무 가벼워서 그런지 잘 조절이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뜹니다 다음번에 마이크 스탠드를 산다고 하면 저는 로데의 PSA1 이 제품을 살 것 같고 이 제품은 좀 마이크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좀 중량이 있는 마이크면 괜찮은데 가벼운 마이크는 좀 잘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키보드, 마우스, 오디오 인터페이스 등 USB 악세사리는 모두 이 사태치 썬더볼트 도킹 스테이션에 연결해 뒀습니다 회사 노트북으로 일할 때는 썬더볼트 케이블만 연결하면 집에서도 워크 스테이션처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가운데 있는 촬영 데스크는 언박싱과 같은 부감샷을 촬영할 때 사용합니다 맨프로토 암을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모션 데스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촬영 각도를 훨씬 더 이렇게 좀 올릴 수가 있죠 난 라이트 파보 튜브와 필립스 휴를 보조 조명으로 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의자는 허먼 밀러 에어론 제품인데 이제 거의 사용한 지 1년이 좀 넘었어요 여전히 엉덩이와 등의 메쉬도 굉장히 짱짱하고 잘 받쳐줍니다 시원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의자도 저의 흐트러지는 몸을 잡아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 올바른 자세를 가지려는 사용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렇게 제 데스크 셋업 소개를 마쳤는데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선 답글을 달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